한국사람들이 똘똘한 것 같아요. 보면 정말 어제 이제 솔트룩스라는 그런 일찍부터 ai의 눈을 돌린 그런 회사네요. 한국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가 인터뷰 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오늘 더 보는데 어제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주 큰 그런 업체가 아닌데도 미국의 그런 인공지능 검색 그냥 검색 그 다음에 ai를 이용한 검색을 인공지능 검색 이 분야에서 퍼플렉스티가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이경일 대표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퍼플렉스티는 다른 ai 검색에 비해 가지고 콘텐츠가 상당히 맞춤형에 가까운 그런 콘텐츠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검색 엔진입니다. 퍼플렉스티가. 여러분도 한 번 도입해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이 맞춤 콘텐츠 ai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미국에 이제 지사를 설립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특히 어제 중요한 것은 오픈 ai 사의 채치 pt나 구글 제미나이 외에도 이 퍼플렉스티라는 스타트업이 부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뛰어난 그런 맞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미국 현지에 직접 서비스 경쟁을 펼치겠다는 각오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구버라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을 로크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 회사를 보니까 참 흥미로운 것은 대규모 언어모델이 개발이 되면 그 언어모델을 가장 작은 컴퓨팅 용량을 가지고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시하기 위한 그런 부가적인 그런 기능을 많이 만들어냈네요. 이 솔트룩스는 특정 지식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날리지 편집 기능을 대규모 언어모델인 LLM에 장착하고 LLM은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려면 데이터 전체를 학습해야 되는데 이런 불필요함이 없이 핀셋처럼 그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한다. 아주 일찍부터 이 분야에 뛰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보완성 같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의 맞춤형 대규모 언어모델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거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맞춤형 LLM 모델까지 여러분들 합쳐서 패키지로 공급하는 그 제품이 루시아온이라는 그런 제품을 판매하네요. 그러니까 보안 염려가 있는 기업을 상대로 그런 ai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오고 이 루시아는 파라미터 수가 이런 파라미터가 신경세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80억 개 130억 개 200억 개 300억 개 700억 개 개인 모델인데 우리가 한때 이야기했던 SLLM 소형 대규모 언어모델을 종류별로 개발해가지고 기업들에게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되게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 80억 개 130억 개는 공개된 상태고 그다음 나머지는 상업용으로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여기 보시게 되면 700억 개의 파라미터 모델의 경우 회사 내에 설치하려면 엔비디아의 신형 ai집 8개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구축 학습 비용이 상당히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화랑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작은 기업들도 다 이렇게 칩을 원하니까 칩을 원하니까 엔비디아 칩을 원하니까 2000년에 창업을 했네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것은 일찍부터 이런 분야에 눈을 돌렸네요. 이게 텍스트 마이닝 기술인데 문서를 여러분들 다 읽고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2005년부터 시판해 가지고 대기업에 이렇게 제공해 왔네요. 텍스트 마이닝 기술 문서를 자동 분류 요약 핵심 정국에 텍스트 마이닝 기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그것이 이런 편집 가능한 정보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이네요. 그 제품이 서치 스튜디오 인투 검색 엔진인데 이게 이 회사의 매출의 3분의 1이네요.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ai가 오면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거네요. 이게 이제 루시아온이라는 제품이네요. 루시아라는 llm 소형 대규모 언어 모델에다가 여러분 하드웨어까지 같이 제공합니다. 솔트렛 룩스가 만든 대규모 언어 모델 루시아하고 이런 하드웨어는 루시아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제공하네요. 아주 생각보다 회사의 기업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2800억 정도 되네요. 2800억 정도. 이런 회사들이 이제 뉴욕 정시 같은 데 상장돼 있으면 훨씬 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겠죠. 이렇게 숨은 진주들이 있네요.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소형 대규모 은혜 모델인 루시아를 가동하게 하는 루시아온 하드웨어 시스템 입니다. 이 루시아온 그러니까 오픈 ai 사의 제품 그다음에 또 여기 뭐죠 보시게 되면 메타의 라마 모델 그다음 미스트라 사의 미스트라 모델 이런 것을 다 이용해 가지고 여기 나오네요. sllm 소형 대규모 은혜 회사에 특화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드웨어도 재미가 있네요. 이 하드웨어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의 gpu를 쓰고 그다음에 시스템 ssd는 메모리 겁니다. sk하이닉스 제품을 쓰고 램은 삼성 거를 쓰고 그다음에 cpu는 인텔을 쓰고 . 여러분 이게 이제 컴퓨터 ai 컴퓨터의 사양인 겁니다. 이렇게 사양도 다 제공을 안 해요 . 참 사람들 참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하나 들여다 보게 되면 이렇게 발빠르게 뭐 오픈 ai 사의 채치 pt가 나온 지가 아마 한 1년 6개월 정도 된데 이렇게 상업 바에 가 여러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 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 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